우리 같이 플레이할래? 부장님 늦는거 봤어요? 지금 딱 30, 20분 온다 온다고 한 명 준비 중이에요 김 팀장님? 네 이번에 기대해도 되겠죠? 네 부장님 저희 게임 개발 1팀 세계 게임 운동을 발표합니다 음 좋아요 기대해보겠습니다 하하 네 사진이요? 음 좋아요 음 누구신가요? 악부장님이요? 저희 게임 개발 부장님이신데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진짜 대박 아니 이거 진짜 남자가 봐도 너무 잘생겼다니까 와 이거 장난 아니야 멈출하시는 거 표정이요? 여기 결제창이 있습니다 네 네 음 어디 보자 준비됐나요? 네 그럼 시작하죠 그럼 저희 개발 1팀 부서에 게임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멋사원부터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임 개발 1팀 멋사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게임은 테카의 모험입니다. 잠깐! 테카의 모험인데 혹시 주인공이 테카인가요? 그 이름의 유래는 어떻게 됐죠? 좋은 지적이었어. 테카의 모험은 버튼 3개로 돌에 표시된 색감 문양에 맞춰 앞에 가로막힌 적과 벽을 없애는 캐주얼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저희 테카의 모험은 다양한 모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광산모드가 있습니다. 이 광산모드는 매일 일정량의 광석을 모아 유무를 깔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저들의 흥미로운 계속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리고 10초 안에 정해진 숫자의 상자를 깨볼 수 있는 미션 모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계속 이런 미션 같은 게 있어야지 이 게임을 매일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대전모드가 있습니다. 이 대전모드는 테카의 모험 유저들과 실시간으로 대결을 할 수 있는 아주 재미난 경쟁구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드도 있습니다. 저 어떻게 악부장님 저랑 같이 테카의 모험 하실래요? 음 그거 참 좋겠구만. 이상입니다. 이야. 수고했어요 버스 사원. 오 훌륭해. 게임꽃 출신이라서 그런가? 명품이야 명품. 자 그럼 다음 누구인가요? 게리 사원입니다. 네 아 제 차례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게임 개발 1팀의 게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게임은 바로 스나이퍼 걸즈. 바로 스나이퍼를 FPS 게임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스나이퍼 걸즈란 한 여자아이의 어린 시절 스토리부터 시작합니다. 매우 슬픈 스토리죠.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어린 여자아이가 10년 후에 이야 아주 잘 컸습니다. 그 여자아이의 이름을 안나. 매우 잘 컸습니다. 대단한 실력으로 요원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마피아와 여러 악당들을 모두 싸그리 다 정역을 해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달리는 그런 아이입니다. 일정 스테이지가 지날 때보다 보스 스테이지가 존재합니다. 제가 몰래 이것 좀 알려드린 팀인데 1-35 스테이지에 보스가 있거든요. SSZ 69촌과 BA1 갑옷을 착용하시면 여기를 그냥 쉽게 쉽게 통과할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꼭. 그럼 이상입니다. 기대 상황 수도 많았어요. 자 중심장인가? 안녕하세요. 게임 개발 1팀 팀장 중력입니다. 제가 오늘 팀장으로서 소개할 게임 이름은 DICE IS CAST. 이 게임이 뭐냐? 모바일 게임인데도 액션과 타격감, 몰입감이 굉장히 다른 액션 RPG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주사위가 있다는 건데요. 이 게임 RPG 게임이 시작되고 필드에 주사위가 소환이 됩니다. 주사위를 타격을 합니다. 그러면 주사위가 굴러지겠죠? 그 굴러지는 눈금대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 요소마다 굉장히 주는 버프가 달라요. 그리고 탐험 포인트라 함께 존재합니다. 이 게임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탐험 포인트를 사용을 하면 한 번만 던전을 둬라도 어마어마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요소가 굉장히 다른 점인데요. 다른 게임 같은 경우 그냥 핸드폰을 켜놓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게임은 탐험 포인트를 사용해서 짧은 시간 한두 판만 둬라도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죠. 이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게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개발 1팀 팀장 중현기였습니다. 팀장 맞네 팀장. 어 역시 팀장이라 그런지 개성 박수 안 치나? 이런 걸 본받으라고요 이런 걸 개리성. 아 예 알겠습니다. 팀장이 하는 거 맞죠? 아 역시 저희 팀장이. 이런 식으로 똥앞똥앞 설명과 어? 네. 그런 걸 다 넣어야지. 우리가 질문할 게 없잖아.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더 준비한 건 없나요? 아 하나 더 나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게임을 유저분들께서 플레이한 영상을 한번 같이 봐보실겁니다. 오 유저분들이요? 네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한번 확인해보시죠. 네 기대가 되는군요. 자 먼저 테카의 모음을 플레이한 사보호님인데요. 이분은 원피스에서 혁명군으로 나온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시죠. 볼래? 와 플레이가 놀랍네요. 다음 게임은 스나이퍼 걸스를 플레이한 사다은님입니다. 와 안나가 확실히 잘 컸어요? 잘 컸네. 내 스타일이야. 와 쏘는 게 와 머리로 그냥 마지막으로 다이스 이스 퀘스트를 플레이한 진형구님의 영상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말한 게 좋은 거든요. 저 두 달 굴리는 거. 와 저게 게임이 달라요. 달라도 뭐가 달라. 자 다들 모두 열심히 해주셨군요. 와 나중에 꼭 제가 감사드리겠다고 전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 회식은 팀장님이 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그럼 여기까지 게임 1팀 팀장님이 쏘신답니다. 제가 쏘는 말이었어요. 팀장님 자 그럼 게임 개발 1팀의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저희 팀 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 발표를 잘 해왔어요. 아 그렇습니다. 혹시 팀장이야 팀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 좋아 좋아. 근데 개발 2팀에 수령 신임이 왔다던데 아 리타사원이요? 제 학교 후배에요. 아 리타사원도 그럼 기능부 출신인가? 그렇죠. 아 훌륭해. 아 맞다. 그리고 머스턴 사원과 긴 사원은 2월 4일에 시간 좀 되나? 좋으면 됩니다. 어 다름이 아니라 패널에 일단 부산 출장이 있는데 2월 4일에 같이 갈 수 있나 해서요. 됩니다.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야죠. 오 좋습니다. 가야죠. 개발 1팀은 단호히 잘 되는군요. 아주 좋아요. 자 그럼 그렇게 알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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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다행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퇴근합시다. 내일 봅시다. 먼저 들어가세요. 아 많이 남았나? 아 조금 남았습니다. 아 촉탕이라고 들어가 피곤해. 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 신입사원 보는데 안 부끄러워? 네. 어 얘가 뭔 말이야 지금? 너 내일 복권 올리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아 예 작성해야죠. 지금 작성해야죠? 작성된 것도 아니고 하는 중도 아니고 해야죠? 예 해야죠. 아 열심히 좀 하자. 2017년 똑바로 해 똑바로 해 똑바로 해. 먼저 들어가세요. 그래 그래 그래. 열심히 하자고. 야 갔지? 어 세게 때려 왜. 자기 애인이 없는 걸 왜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에휴. 어쩌놨다. 응. 응 미타야. 응. 너 아직 사무실이지. 발표 잘했지. 부장님이나 칭찬했다. 응. 너도 꼭 발표를 안 해. 응. 아 지금 커피? 좋지? 아 회사 앞이야? 빨리 갈게. 오늘 퇴근 안 해? 아 부실드십니다. 오늘 밤새서 보고서 올려야 될 거 있죠? 가. 잘랐어요. 고생해라. 응. 어 뭐야. 아 예 형님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 했는데. 네. 아 형님. 아 그게 말이에요. 사실. 아 2월 4일날. 아 제가 출장이 좀 잡혀가지고. 아 왜. 아 그게 말이에요. 우리 그날 옥지 밤떼기로 했잖아. 아이고. 죄송하게 됐어요. 네. 아유. 그렇게 박수같이 했었고. 아 진짜 악부장 왜 그러냐. 아 저야말로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아. 보고서 쓰라. 뭐하라. 뭐 맨날 뭐하라. 아. 좀 하라도 쉴 날이 없어요. 참 너만 아니야? 하. 그러니까. 나 좀 사람이 주머니면 주머니에 좀 쉬게 만들어.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쩐 일로. 이 시간에. 개리. 왜 대답이 없어. 악부장이라도 아니야. 그. 저. 제 핸드폰. 네. 네. 악부장입니다. 어. 이 친구 장난이 많이 늘었네. 네. 개발 3팀 팀장. 핑팀장님. 악부장입니다. 악부장님. 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개발 3팀 핑팀장입니다. 네. 핑팀장님. 아. 요즘에 갑자기 있는. 우리 개발 3팀 발표 때문에. 정신이 없으시죠? 아. 네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 핑팀장님. 네. 부장님. 혹시 2월 4일에. 시간 괜찮으십니까? 2월 4일이면. 토요일 말씀하시는거죠? 네네. 그날. 스케줄이 텅텅 비어있네요. 아. 그래요? 좋네요. 다름이 아니라. 그날 제가 부산 출장을 갔는데. 혹시 그날 같이 가실 수 있나 해서요. 제가 꼭. 핑팀장이랑 같이 가고 싶어서요. 네. 부장님. 음. 어우. 역시 핑팀장님.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발표 때 뵙겠습니다. 네. 부장님. 네. 사원. 네네. 불철주야. 일하는데 부상이 참 많습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네. 열심히 하시고. 네. 그럼요. 저 갑자기 나오는 거 조심하시고. 네네네. 물론이죠. 네. 수고하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어떡하냐. 어우. 침. 하. 침. 이렇게 잘 encontra는 temple. 네 люблю. 집사2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